모든 선수들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거리 드림을 장거리 드림을 박이찬 따라 들어갑니다 손흥민, 손흥민, 손흥민 손을 멈추고 손흥민, 박이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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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위로딜이 일어납니다 손흥민, 박이찬 박이찬, 박이찬 대한민국의 황토가 마지막 축구 이게 대한민국 축구 미납이십니까 지금 미넌디 일어납니다 강거리 빌려있는데 우와 이거 너무 멋진 역수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축구입니다 자 페페 머리맞고 송민이 띕니다 반대 드려요 반대 자 반대에 황희찬이 날라갑니다 송민 송민 등굴 자 반대 중 황희찬 손흥민 잡고 손흥민 어디로 황희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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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희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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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희찬의 역전골 이틀 납작합니다 자 이 상황이면 우리가 16강에 갑니다 우리가 16강 갑니다 손흥민의 역습과 황희찬의 마무리 네 손흥민의 단독 글파 그리고 뒤에 따라 들어가는 황희찬의 역전골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지만 자 우리 선수는 자 결승골이 된 황희찬 황희찬 선수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네 두 명이 1위 찾아 못 뛰었거든요 마지막에 해주는 황희찬 집었습니다 2위